장난감 마을의 다크노가 자 받아 어머 아니 이것들은 신년감 기세에 밤이 다 부어지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흥분해서 왔으나 더 무서운 것을 보여주지 자 가라 저리 가 저리 가버려 이것들을 진짜 날 화나게 하다니 진정한 다크 에너지를 보여주지 다크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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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자 간다 이 녀석이 다시 간다 아니 이게 진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 집게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 어떡하지? 렉스! 녀석의 몸통이 아니라 긴 집게를 직접 공격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집게보다 긴 다리를 이용하는 게 어때? 그래 좋아 마지막이다 간다 좋았어 이런 렉스 녀석 두고 보자 굿즈업 멋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요 장난감 마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시라구요 렉스 녀석 렉스 녀석